네 오늘 여러분 찾아뵙게 되는데 이 찾아뵙게 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자랑하니 자랑 좀 할 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셀럽트만 한다는 그 생일 파티 오늘 여기 소고기집에서 하고 있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 최초 공개할게요 이번에 이제 최초 공개할 건데 여기는 고급진 셀럽트만 오는 데라서 어 고기 다 그거 주는 거 같아요 일단 최초 공개해볼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 생일인지 얘네 생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기를 구웠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 일단 다른 걸 최초 공개해볼게요 예 일단 고기는 뺏겼는데 일단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콜라로 한번 최초 공개해볼게요 예 맛있을 거 같아요 되게 맛있을 거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형이라서 욕하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 내 생일인지 얘 생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딴 걸로 최초 공개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고기는 됐고 어 이제 하이라이트 비빔냉면 나왔는데 이거 최초 공개해볼게요 아 저 냉면 한 입만 먹어도 돼요? 어 어 나가던 거 봐야 되니까 뭐요 아 저 안 좋거든요 아 씨 맛있겠다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비빔냉면 시켰는데 오이 밖에 안 함 하는데 이게 비빔냉면인지 오이 무침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솔직히 얘가 인간인지 함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 오늘 생일인데 약간 실패한 거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아 어차피 504 504 504 55 501 501 그